공룡시대부터 살아남은 악원은 강력하고 끈질긴 생명체다 고립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런 악어를 위협하는 녀석이 나타났다 최상위 포식자를 노리는 도전자는 누구일까 도전자는 해가 저물기를 기다린다 어두운 밤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바로 사탕수수 두꺼비다 두꺼비가 어떻게 악어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보다 왜 이렇게 두꺼비가 많은 걸까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늘 이렇게 많다 1억 마리가 넘었던 적도 있다 원인은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악어도, 새도, 사탕수수 두꺼비를 사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 사탕수수 두꺼비가 가진 강력한 독 때문이었다 두꺼비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 뒤에 큰 독셈을 가지고 있다 몸 안에 독을 발사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 셈이다 두꺼비를 입안에 가득 무는 순간 독이 터져나온다 사탕수수 두꺼비를 먹은 포식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두꺼비에겐 당연히 천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사탕수수 두꺼비에겐 천적이 없는 걸까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는 퀸질랜드에서는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인간의 소중한 재산이다 대규모 경작을 하는 인간들이 다른 무엇과 수확량을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사탕수수 딱정벌레는 농사를 망치는 원흉이었다 해충을 제거하는 건 인간의 수건 살충제가 개발되기 전 인간은 딱정벌레의 천적을 이용하기로 했다 바로 사탕수수 두꺼비였다 1935년 8월 18일 사탕수수 두꺼비 102마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상륙했다 그들의 활약은 상상 이상이었다 독서는 물론 악어, 새, 대형 유대류들도 두꺼비를 먹고 살아남지 못했다 죽음의 먹잇감이었다 호주 북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레이스 왕 도마뱀은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연환경에 적응해 온 토착종들은 인간들이 도입한 외래종의 독성에 면역력이 없었다 레이스 왕 도마뱀과 같은 토착종의 피해는 점점 더 커졌다 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레이스 왕 도마뱀은 교란된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탕수수에만 욕심을 냈던 인간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대적인 사탕수수 두꺼비 소탕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여전히 사탕수수 농장에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살고 있다 인간들의 소탕작전도 소용이 없고 새로운 천적도 등장하지 않았다 사탕수수 두꺼비의 번성을 저지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생태계의 교란은 너무나 강한 독 때문이었을까 사탕수수 두꺼비가 살고 있던 남아메리카에는 이들의 독성을 극복한 천적이 있다 생태계가 교란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의 개입은 독의 생태계를 뒤흔들었다 악어와 도마뱀의 생존은 위협을 받았고 뜻밖의 상황에 인간도 위기를 느꼈다 심지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탕수수 두꺼비도 역시 피해자다 생태계를 마음대로 조정하려던 인간은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진화는 방향이 없다 목적도 없다 어디로 향할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같은 서식지를 살아가는 생명과 생명 그리고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독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란된 독의 생태계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손은 균형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내심 없는 인간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는 더불어 살아간다 인간도 역시 그 중 하나다